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사람들이 본래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등에 불이 뜨르기 전까지는 불핀한 일이나 또 자기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먼 산 쳐다보듯이 하게 마련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괜한 일을 신경 써봐야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뭘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참새처럼 눈앞에 먹이를 쫓는데 아주 급급하게 됩니다. 남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제쳐놓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고하더라도 걱정도 팔자야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1월 3일 날 대학생단체인 신정국대학생대표자협의 약칭으로는 신전대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전대협은 서울대 경희대 등 대학 캠퍼스와 과거의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렸던 민주인권기념관에 문재인 정권의 대학생통신사찰이란 제목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공수처가 일부 대학생들에 대해서 통신사찰을 한 겁니다. 신전대협 소속 회원 6명은 2020년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와 인천지검 등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전대협이 붙인 대자보 내용이 현재 한국 상황을 잘 담아낸 그런 글이고 또 앞으로 우리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전대협의 성명서는 처음에 시작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의 만세 채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제목은 문재인 정권의 대학생통신사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독재의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독재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공수처, 경찰, 검찰에서 민간인을 수백만 건 이상 사찰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주 세 문장이 참 호소력이 강하네요.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어느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마자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의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도 독재 권력을 행사합니다. 저의 해설은 젊은 학생들의 압축된 세 가지 문장에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고민을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는 계속됩니다. 저희 대학생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공수처와 인천지검 등에서 저희 중 대자보를 붙였거나 독서 모임을 했던 학생들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고위공직자입니까? 아니면 범죄자입니까? 저희들이 불온서적이라고 소재하고 있습니까? 무자별 통신사찰 다음은 누명시우기와 자백강료입니까?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과 통제와 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당하는 세상 그리 먼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제 논평은 신전대협 학생들이 현재 한국 상황 변화를 어느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내다보고 있구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당하는 세상 그리 먼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싫은 소리, 정권의 싫은 소리는 그냥 듣지 못하도록 탄압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광급기사만 읽어라, 봐라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점점 목더미를 죄에 오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항의하는 것조차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잦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전체주의, 이 용어는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시민이나 인민의 통제나 관리가 용이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명수가 계속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말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은 무고한 저희의 통신정보를 어떠한 사유로 조회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독재와 탄압에 대청하기 위해서 처벌을 각오하고 오늘 또다시 대자부를 개시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시민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뒤를 부탁합니다. 저희 해설은 불법과 불의에 침묵하고 무관심한 사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찍이 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할 거라는 것은 예상한 바가 있지만 이렇게 민주주의의 위기를 크게 맞을지는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기계와 결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드렸던 그 전대협의 성명서 가운데서도 초기에 들어가는 그 세 문장은 그야말로 앞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누구보다도 집권하자 인권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의 타다를 말하는 자들이 집권하자 독재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학생들이 착하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명서는 굉장히 공을 들여 쓰는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이 많은 것을 혁심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과 통제, 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하나도 과장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당하는 세상, 그림은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이렇게 예리하게 내다보기가 쉽지 않은데 학생들이 아주 정확하게 상황 변화를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